이제 바비큐 파티하고 이제 먹어야지 이제 바비큐 파티하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니가 제 형이네? 그 왜? 오 진짜? 야 마찬가지로 니가 제 형님이니까 먹어봅시다 한번 동생들 다 이끄어주고 내가 동생들 잘 챙겨가지고 그러고 이제 제주도에서 하면 기가 막히게 아마 기가 막히게 그냥 오 셰프세요 우리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기인가 해주세요 목욕살하고요 황정살 그리고 목살 바브리살 갈매기살 그 제주산 그 흑돼지 그거? 네 제주산 흑돼지 와 야 흑돼지 먹고 싶었는데 됐다 내가 항정살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 달리기 전에 이거를 한 번 딱 먹고 딱 두고 있어 한 번 두고 있어야 돼 맛있어 오 맛있다 야 특이 형도 없고 신동이 형도 없고 무슨 말로 이제 시작할까? 특이 형이었으면 이런 거 했을 거야 아니지 이렇게 시작했지 오늘 다 어땠어? 자로 시작해 자 이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레오가 오늘 나와보니까 어땠어? 그만해 그렇게 했겠지? 그전에 저기 레오기한테 선물을 준비했어 응? 뭐? 진짜로? 군생활이란 게 뭐 또 그 기간 자체가 큰 수고잖아 사실 그치 근데 오늘 전역하자마자 또 이렇게 또 형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또 그 1년 구결이랑 시간을 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또 형으로써 또 멤버이자 동료로써 빨리 주면 안 돼? 빨리 주면 안 돼? 빨리 주면 안 돼? 하하 야, 되게 특이하다. 야, 이거는 뭐야, 갑옷을 입었네? 샴페인 한번 터뜨려? 한번 터뜨려야지. 원래 오늘 멤버도 있어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김유욱, 축하해. 잘한다, 형. 나 이거 왜 들고 있냐. 나 이거 왜 들고 있냐. 야, 이거. 무의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들고 간 거야. 야, 원래 이렇게 식탁에다 다 뿌리는 거야? 야, 축하한다, 형. 고생했다. 이 멤버, 이 멤버. 이 멤버, 이 멤버. 오, 맛있다. 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건 또. 야, 김치찌개야. 우와,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었어. 오랜만에 려욱이가 해주는 요리도 한번 먹고 싶다. 가끔 숙소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그냥 막 해줬었는데. 은혁이 형. 은혁이 형. 은혁이 형. 먹어봐. 돼지 또. 너무 놀랬어, 시원아. 갑자기. 적응이 형. hillie 형, 너 서른둘이냐?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른둘이잖아. 생일도 지났잖아. 아니야. 너 99년생이야. 나 99년생이야. 뭐 하 pursue, 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예리랑 친구야. 누구야? 누랑? 몰라, 예리라는 친구가 또 있나 봐. 서른두 살? 어. 너무 아깝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났다. 뒤로 봐.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괜찮으세요. 원래 하던 일이래요. 전복 구인이에요? 전복 구인은 은혁이는 안 먹으니까. 이 몸에 좋은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시마. 겹살하고 갈매기. 와우. 갈매기를 잡으셨구나. 띠룩 띠룩. 어때 려우가? 이 정도는. 내가 빼야 돼요? 빨리 먹자. 와,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워. 전복이. 좋아하진 않은데 하나쯤 먹어볼까? 그럼 이거 먹어. 내가 찾아서 줄게. 오. 맛있어. 이 정도는 먹을 만하다. 이 정도는 먹을 만하다. 우리 은혁이 건강을 줬나 좀 확인 좀 해보자. 우리 밖에 없는데 왜. 뭐. 뭐 누가 있다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런가? 아들, 내일 한국 오면 뭐 해줄까? 스파이시한 거? 김치찌개? 떡볶이? 엄마 미안. 교촌 레드 콤보. 엄마가 해준 거 싫어? 네. 아니. 국내산 홍고추로 만든 한국의 매운맛. 교촌 레드 시리즈. 교촌 치킨. 국내산 홍고추로 만든 한국의 매운맛. 오. 그룬산이 왜 그냐면요 이마 비록 없고도 쌩쌩하라고 영진 그룬산 오 3시야 새벽 3시야 켈로그 충전 타임 리얼 베리와 고소한 넛 진한 초콜릿까지 나를 위한 아쉽고 건강한 선택 켈로그 베리앤넛바 오늘 멤버들 샤워하느라고 인사도 못했어 멤버들 다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예 죽은 느낌 절대 못 먹지 이렇게 진짜 많이 먹네 내가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먹는 날 내가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사실 이게 내 소원이었어 먹는 거 터지게 먹는 거 꿈만 같다 지금 이 순간 너 내일 벗겨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대박 잠깐 외출 난 거 아니야 아 진짜 왜 왜 시원까지 할께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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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예에이 헤이 가디언즈 시간 됐어.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합류하라. 데스티니 가디언즈 장진아, 잠깐만, 잠깐만 아, 뻑뻑해 너 괜찮아? 너 렌즈 꼈잖아 난 워터렌즈 꼈는데? 하루 종일 눈에 닿는 건 수분 쿠션 같은 편안함 이제 워터렌즈를 끼세요 당신의 소중한 순간 왜 미소를 숨기시나요? 더 나은 미소로 빛나는 당신 글로벌 투명 개정 장치 인비셜 라인 건강한 수세미 사용법 설거지가 끝나면 바람에 말려주자 그런데 말린다고 세균이 사라질까요? 이제 건강하게 뽑아 쓰자 스카치 브라이트 원데이 수세미로 쉽고 편하고 건강하게 충성! 언제였지? 기대어 훑돈나 기억하지 않아 잊혀진 걸까 매일같이 맘 놓고 훑돈나 사라진 듯이 기억이 나지 않아 꿈속을 걷다 우연히 만났어 그대 품 안에 묻혀 울고 웃던 그대의 난 그 품에 꼭 안기던 그 품에 꼭 안기던 시간이 떠오르죠 뒤돌아보면 변함없이 항상 기다려준 지금 내 곁에 오직 그대뿐이죠 그 품에 꼭 안기던 너무 내게 눈이 부셔 너는 내게 공기 나를 보며 웃어줘지 난 그것을 모래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야 나는 그것을 공개했다 나는 나에게도 미구해 너는 보내던ت